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임대인과 정당한 사유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8525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상가 임차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상가 임대인이었는데 임차인이 상고를 했는데 대본이 받아들여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0년 10월 1일에 피고로부터 2년간 상가를 임차합니다. 그리고 한 번 갱신하고 한 번 더 갱신해서 두 번째 갱신은 1년으로만 갱신해서 2015년 10월까지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5년 7월에 새 임차인한테 이걸 넘겨주기로 하고 피디옥에게 임대차 계약을 요청합니다. 한가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자기는 이 건물을 재건축하고 대수선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새 임차인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안 해줍니다. 권리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원고가. 그래서 원고는 2016년 6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있다가 퇴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2019년 9월까지 이 상가는 빈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권리금을 인정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법률상 정당한 사유라고 해야 되고 법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임대인이 이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한다고 하면 그때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문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 피고는, 그러니까 상가 임대인은 3년 동안 빈 상태로 뒀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 해당 조항의 주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주체는 임대인이 맞다. 그런데 임대인이 되려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려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계약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때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유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후적으로 상가가 공실이 되었다는 사정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당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상가를 1년 반 이상 공실로 준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임차인이 승소한 거죠.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과 재건축을 한다거나 대외수산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이처럼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나 공실로 두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를 계약 거절을 하려면 계약 거절을 할 당시에 이런 사정이 이미 있었고 그거를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판례를 뒤집어서 해석을 보면 임차인이 5년간의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요즘 10년까지도 가능한데 갱신 요구를 해서 안 해주면 새 임차인으로 오게 되면 새 임차인과에 대해서는 나 이거 1년 반 이상은 공실로 둘 거야 라고 해서 내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6개월이나 안 쓸 수도 있다면 그 사유를 들어서 새 임차인의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유판례는 임대인 임차인 다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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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